스타쇼 이번 무대를 열어주실 분은 영화 배우로서 또 시니어 모델로서 또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만화가 부릅니다 종로영가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올 사람 없는데 올 사람 없는데 그 눈물 기다리나 저 가로등을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 내 마음을 사랑한다고 전부터 더 좋아했다고 그 말 그 말을 전하질 못했네 정로에서 만난 사람 당신도 나처럼 우리 그 길을 걷고 있을까 아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저 가로등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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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고 ikkens이